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없으며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사건의 용의자 또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치약선에서 토막살이 있었다던데 치약선 괴담이라고 치약선 괴담? 1980년 치약선에서 깔끔하게 잘린 열여덟 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었다. 현지야 정신 차려 현지야! uch 직접 이건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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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인 선택받았어요. 한 범위 중에서 한 번이죠. 여기서 나가야 돼.